찹쌀 찹쌀 찹쌀떡 ella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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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멍 1시간은 불이 커야 돼 첫 달에 응 아 이제 첫 달에 1시간 담궜어 응 그래가지고 또 한 번 헹궈야 되는구나 불었네요 불었네요 응 이렇게 씻어놓고 응 불 씻어야지 응 왕소금을 한주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껍데기 위도 빡고 그러게 뻘물도 빡고 찌꺼기가 빠지게 응 응 응 응 바닥에 찌꺼기가 많이 나오네 바닥에 찌꺼기가 많이 나오네 응 바닥에 찌꺼기가 많이 나오네 이게 아주 좀 납붓 볶음을 줘도 무거운 이렇게 두세 번 헹궈줘 물을 빼줘 아 물을 갈아야돼? 네 무만 넣어도 시원해 죽에다가 원래 무릎이나 무밥 해먹잖아 맞아맞아 너무 맛있어 숨 조심해 천천히 당근도 들어가는구나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빨갛게 굴죽에다 넣어 팥에 온 듯이 아 이쁘게 그거 있잖아 죽 초계죽이나 뭐 쓰면 마무리 애들 영양죽 쓸 때 채썰어서 다져가지고 넣잖아 이것도 붓고 무에다가 응 쌀을 넣고 응 찰기 참기름을 넣고 넣고 볶아줘 으음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네 그래야 좀 구수원이 맛있어 천국즙 복구데끼 물을 구워주고 물을 한가득 구워주고 쌀에 맞춰서 구워야지 두컵 부숴고 물을 알맞게 부어줘야 돼 두개 반 들어가면 되겠네 물이? 그래가지고 퍽 끓이나 보지? 퍽 끓이면 퍼지면 간 맞추면 돼 그리고 당근 집어넣고 있다가 간은 뭘로 맞춰? 이거는 굴이 들어갔으니까 조선간장 국간장? 국간장 이 정도 두개 들어갔으니까 반 이것만 넣으면 돼 부어지면 퍼지면 찹쌀이라 많이 안 퍼져 돼지고인 써지 뭐 처음에는 누를까봐 좀 젖어 줘야지 늘어붙지 않게 처음에는 이래서 푹 끓으면 돼 뚜껑 닫아서 끓여야지 아 아 맛있겠다 음 퍼지면 당근 물로 불면 이러니까 좀 이따 넣어야 돼 간 맞춰봐 물기가 이렇게 많아 죽이? 이제 퍼지면 답답해 ez. 굴 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굴 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굴 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원래 그렇게 끓이는거야. 10분 끓였어. 굴 냄새 향이 아주 좋네. 굴 냄새가 아주 좋네. 맛이 아주. 향이 좋다. 굴 죽이 맛있어. 굴 죽이 맛있어. 자꾸 굴죽 써주라고. 굴 죽 같은건 본죽에 안팔던데. 까다로우니까. 남쪽에 전라도사람들이 잘해 먹어. 바닷가에서 봄따다가. 무밥에도 맞아. 무밥 같은것도 맛있어. 간장에 비벼 먹잖아. 아 당근. 응. 굴. 굴. 공기. 설탕. 굴. 양이 많네. 분리. 국간장 Shit 조금 더 져야지 조금 싱겁구나 уж 자 아주 맛있어 이제 뚝뚝뚝 이제 다 됐어 응 고춧가루 나는 아침에 국물을 다 떠먹었어. 그래도 달콤한게 그렇게 맛있더라니까. 굴이 아주 많이 들어있네. 잘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굴이 그냥 가득 들어있네. 음 음 음 음 따끗해 그치? 음 이렇게 맛있구나. 전복죽보다 맛있네. 내가 한거 멀고 먹었어. 하하하하 이게 진짜 영양식이겠다. 음 한작을 이거 써놔주면 좋아해. 음 맛도 있고 음 음 음 낙지도 죽 쓰고 낙지죽 쓰고 낙지죽 쓰고 마늘 넣고 닭죽맥으로 써.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맛있어. 쭉쭉 찢어서. 문어도 그러고. 이야 다른 반찬이 필요 없네.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 이런 무죽 가약해 쌀밥맥으로 무죽을 써놓으면 좋아해.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 그럼 하하하하 이거 써다주면 좋아해. 이렇게 많이 먹어? 나는 먹어야 돼. 그리고 중인데 누룽지도 이 정도 먹잖아. 금사 가지고 두 개 찍었네. 그니까 와 이거 훌륭한 요리인데 음 음 음 음 음 음 뭐하는 중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가? 그니까 하하하하 어 응 감사합니다.